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건 긴축 가속도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거겠죠? 내일 우리 증시도 하락으로 갈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지금 일단 보면 미국장과 홍콩 항생을 좀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매매 팁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3개월 동안의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 자, 이 봉 보실게요. 제가 이거 조금 중요한 거니까, 자, 이날 하락을 했는데 이 다음 날 어떻게 됐죠? 개파락이 났습니다. 그렇죠? 개파락. 자, 종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종가의 더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개파락이거든요. 자, 양봉이 전날에 떴는데 다음 날에도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죠? 개파락이 됐습니다. 갭 상승이 됐죠? 갭 상승이. 조금 띄워드릴게요. 자, 뻥 뚫려 있습니다.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날도 상승 출발로 뻥 뚫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시고 여기서도 보이십니다. 자, 전날 종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전날 종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날 종가를 훨씬 뛰어넘고 훨씬 더 밑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시그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통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 내가 전날에, 전전날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버나잇을 해서 다음 날 상승 쪽으로든지 아니면 하락 쪽으로든지 그 포지션에 맞게 내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오늘 3분봉을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3분봉 보시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저께 끝난 겁니다. 이게 어제. 어제 15시 48분. 자, 어저께 끝난 거고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오늘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장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자, 내가 어저께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늘 새로의 포지션, 새로의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크게 먹을 수가 없는 장이죠. 내가 하단에 390포인트에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392포인트입니다. 고작 2포인트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서 어저께 매도 포지션을 사가지고 내가 잠을 잔 다음에 오늘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새로운 포지션을 사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이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전형적인 박스와 전형적인 대세 하락장의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미국 시장과 항생시장이 오늘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이 박스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 지금 20포인트 정도 되죠? 380에서 400포인트이기 때문에 20포인트, 20포인트면 한 400틱 정도거든요. 하루 만에 400틱을 요즘에는 가는 거는 없어요. 잘 가면 한 200틱, 정말 잘 가면 우리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원예이가 나온다고 한 200틱 정도, 100틱에서 한 200틱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틱 정도로 봤을 때 내일 절대로라는 표현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패턴을 보면 절대로 이 박스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일 갭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갭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잠을 주무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내일도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매매 팁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또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금리 인상 발표가 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또 D-Day죠. 연준의 FMC 회의가 개최가 되는 날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나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는 안 할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멘트는 하겠죠. 그렇죠.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3월까지 종료를 하고, 그 후의 상황을 봐서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일 발표가 될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매수 쪽으로 간다고 하면 발표가 일단은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발표라고 하면 시장은 환호를 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두 번째, 그 범위를 넘어선 클래식한 아마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하락을 할 것인데 거래량이 지금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하락의 깊이는 굉장히 깊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매도 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일수록 굉장히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이죠.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사실은 제가 새벽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한 달 월급이 나오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한 달 월급 이상 나는 한 계약으로만 해도 참 기회의 장이네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계속 두드려주면 됩니다. 계속 붐업이 일어나면 좋은 소식이면 매수 쪽 타면 되고 나쁜 소식이면 매도 쪽은 타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만 잘 노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먹거리가 많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굉장히 좋은 장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